오늘의 책을 소개해드리죠.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 직접 쓴 위기 이후의 경제철학을 홍기빈 소장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언제 또 이렇게 책을 내시고요. 벌써 이게 몇 번째 책입니다? 올해 두 번째 책입니다. 올해 두 번째. 위기 이후의 경제철학입니다. 책 제목이. 그리고 부제가 좋은 삶을 원한다면 어떤 경제를 선택해야 하는가 라고 쓰셨어요. 일단 이 부제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좋은 삶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돈을 많이 버는 문제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한 2,400년 전 사람인데 2,400년 전 사람. 아득한 옛날 사람인데 이름하여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놀랍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현대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2,000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미 사람들이 그거를 혼동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말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하잖아요. 이코노미의 어원은 그리스말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건데요. 오이코노미아의 오이코스가 살림 집이에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원래 뜻이 가정관리, 즉 살림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한다는 거는 가족 성원들이 좋은 삶을 살게 한다는 거잖아요. 나와 내 가족과 그다음에 내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집안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풍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즉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아, 경제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살림살이고 그게 원래 추구하는 목표는 좋은 삶인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말이 따로 있었어요. 돈벌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 있었는데 크레마티스티케라고 했어요. 크레마티스티케에서의 크레마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뜻하는데 이거는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테크가 되겠죠. 집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그다음에 골프채도 구하고 이러는 거. 그게 크레마. 네, 그걸 크레마. 재물이라고 했고 재물을 구하는 기술은 크레마티스티케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정치 또는 국가 이렇게 옮기는데 그 국가론이라는 책 앞부분에 보면 오이코노미아하고 크레마티스티케를 자꾸 같은 거로 혼동한다 사람들이. 집안의 좋은 삶을 꾸리는 일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일하고 자꾸 혼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 가정, 가게를 잘 꾸리기 위해서 재물을 구해오는 거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하게 그 말을 얘기를 하는데 크레마티스티케를 어디까지나 오이코노미아의 하부 기술이다. 하부 기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래요. 이소룡이 싸움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차기도 굉장히 잘하죠. 그런데 이런 거 말이 되나요? 나는 싸움은 못하는데 발차기는 잘해. 이건 말이 되나요? 그냥 혼자 체력단련용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싸움 못할 거면 발차기는 뭐하러 해요. 발차기라고 하는 건 싸움을 하는 기술의 하부 기술인 거니까 발차기를 하는 목표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목표는 우리 가족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사는 게 먼저지 재물을 모으는 게 먼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재물을 못 모았다고 해서 그럼 불행한 삶이냐? 그렇죠.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볼 수 없는 거니까. 또 반대로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좋은 삶이 안 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경고한 바예요. 크레마티스틱해. 그러니까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은 어디까지나 좋은 삶을 추구하는 기술의 하부 기술이다. 발차기 기술이 싸움 기술의 하부 기술인 것처럼. 그런데 이걸 혹 헷갈리고 혼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패단을 낳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좋은 삶이 무엇이고 나의 좋은 삶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라는 질문은 그대로 남아요. 돈을 벌더라도 재물을 얻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 전체 국가라고 하는 책 전체에서 묻는 질문은 이거거든요. 좋은 삶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 해요. 끝없이. 끝없이.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듯이 돈 많이 벌어서 그냥 많이 쓰는 게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좋은 삶이다. 이래버리면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물질만능주의 속에서. 그렇죠. 그러면 마치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좋은 삶인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기술은 따로 있고 그 문제는 따로 있고 나의 좋은 삶을 어떻게 꾸릴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 한다라는 게 이 책의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이코노미아 경제가 원래 뜻은 살림살이 좋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기 이후에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경제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좋은 삶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원초적인 경제의 의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원한다면 어떤 경제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부터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하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른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삶과 재물이 많은 삶을 혼동하면서 살고 있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시작된다고 또 보시는 걸 테고요. 여기서도 몇 가지 위기를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뭔가 보건 위기 코로나로 인한 보건 위기 그 이후에 막 돈이 풀리면서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그런 삶 우리가 많이 좀 목도로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을 작가님으로서 지적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좌파 우파도 따로 없고 보수 진보도 따로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는 완전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 첫 번째는 생태위기죠. 지금 기후위기를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생태위기가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심각한 불평등입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어지는데 이거는 해결의 전망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생태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기이고요.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 두 문제의 근원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30, 40년 동안 급속하게 경제발전을 하였던 경제생활의 방식에서 근원적인 위기가 발생한다. 이것도 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너무 경제성장에 직접 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터지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이 책을 쓴 이유예요. 어떤 걸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의 말씀드렸죠. 생태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위기 그다음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 이웃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요. 나하고 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잠시만요. 나하고 나의 관계요? 나 스스로? 네. 뭔가 나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태계 위기 그리고 불평등 위기는 우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건데 그 사이에서 나 스스로를 더 어려운 상황까지 빠뜨릴 수 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위기를 사람들이 대부분 까먹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철학에서는 자기소외의 위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책에서 표현한 것은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경제생활은요. 사람을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허무함, 고독, 불안. 네.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위기 두 가지 위기 있죠. 생태위기, 자연과의 관계에서의 위기 그다음에 불평등의 위기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위기 그다음에 내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내가 나 스스로를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위기 이 세 개는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다고요? 다 우리가 지금 너무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만 집착하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뿌리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위기예요.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생태위기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불평등 위기 나하고의 관계에서는 허무와 고독과 불안이라는 황폐함 뿌리가 같다. 일단 이 상황이 물론 하루 이틀 만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까요? 뭐 생태위기가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는 많이들 얘기를 하니깐요. 그다음에 불평등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범죄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이 심해지고요. 세 번째 문제가 저는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인간은 굉장히 강한 존재고 이런 생태위기가 오든 사회적 위기가 오든 해법을 찾아서 뚫고 나가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인데 사람이요. 사람이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에 빠져갖고 무능력에 빠져버리잖아요.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을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지경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무의력증에 빠져있어요. 그럼 우리의 미래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과 어떤 자율적인 능력인데 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정말 정말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나는 불평등은 좀 좁히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계급투쟁도 하고 하는데 너무 벌어져 버리면 그냥 자포자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심할 정도로 너무 문제가 될 정도로 심하게 불평등이 벌어지면 우리가 토론해야 됩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며 복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작업장에서의 노동정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토론해서 그걸 법으로도 고치고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굉장히 능동적이라야 되고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생태위기도 풀리고 불평등위기도 풀리는데 그럼요.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의 사람이 빠져있으면 나른 사람 문제라든가 자연에 대해서는 푸신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렇죠. 좀 허무한 말로 하자면요.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에 빠져있으면 주말에 그냥 맥주 네 캔 사가지고 편의점에서 그거 마시면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면서 주말을 보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것만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관심 다 잃어버리게 되죠. 나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원인과 결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네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그게 경제로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거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 동력원에서 그냥 여기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소외되버리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 문제의 근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제 생활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고 고독해지고 불안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현대 경제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른바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인간 좀 어려운 말로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경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그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고 그렇죠. 내가 내 삶을 풍요하게 만들고 집도 넉넉하게 만들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경제 생활을 하면 그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도 좋아지니까 고독도 당연히 사라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삶이 풍요해지고 넉넉해지니까 불안도 당연히 사라져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 가족도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되니까 허무도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거구로 돼가지고 경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허무와 고독과 불안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냐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설적인데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제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허무 고독 불안이 사라지는 사람은요. 경제라고 하는 거를 남하고 협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이웃들하고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인간은 고립된 인간이에요. 아 그 정의 자체가요? 그렇죠.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경제적 인간이라는 거는 딱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이익에 위반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돕지 않는 게 경제적 인간이에요. 개념 자체가요?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무조건 자기 이익에만 근거해서 만사 만물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라서 모든 걸 숫자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어요.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 그러니까 아주 극명한 예를 들자면 어떤 경제학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예인데 그건 좀 너무 야하고 좀 선정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완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에 내가 소개팅을 나가서 얻는 즐거움하고 그 돈으로 혼자 스테이크, 치맥을 사 먹어가지고 얻는 즐거움하고 다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서 얻는 즐거움이랑 그 다음에 오늘 밤에 그 돈으로 치맥을 해서 얻는 즐거움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치맥을 할지를 알지 아니면 소개팅을 나갈지를 그 숫자를 놓고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경제적 인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경제적 인간의 개념. 예전에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경제적 인간으로 현대사회가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문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라는 데 있어요. 좀 복잡하죠. 우선 먼저 제가 이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진행자분이 보시기에는 이런 인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존재하죠. 존재합니까? 많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것 같죠? 저는 특히 이제 약간 이런 자본시장이라든지 여의도 금융권, 경제계 이런 쪽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금융시장에만 존재하는 인간이에요. 여기서 터집니다. 금융시장에서 그것도 금융시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술집 가고 치킨집 가면요. 돈 내가 내겠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순간에만 이렇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재밌죠. 아람 스미스하고 경제학에서 그럼 왜 이런 인간을 얘기를 하게 되느냐. 세 번째 조건도 있는데 이거 들으면 아마 까물어치실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할 수 있고 예측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예요. 이거는 약간 조금 거만함의 영역으로 가버리네요. 그런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해놓고서 모델을 짜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거의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있죠. 그러네요. 경제적 인간의 개념은 사실 터미네이터 개념이 제일 가까워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고 두 번째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해서 다 비교를 할 수 있고 세 번째 모든 정보까지 다 모아서 완벽하게 미래 예측까지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 세 번째 부분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 실제로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하는 건 무의미하다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왜냐? 모든 개인들이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할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다 예측해서 알아서 자기 소비를 조절하고 투자를 조절하기 때문에 정책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장에 맡겨라. 시장 만능주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한 사람은 나중에 노벨상도 받고 현대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를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느냐. 이걸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담 스미스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19세기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은 이래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어딨냐. 그게 다수는 아니다. 그렇죠. 다수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은 세상에 누가 돈께선만 해가지고 그걸로 움직인 사람은 어딨냐. 오늘 밤에 치백이냐 소개팅이냐를 갖다가 그건 좀 너무 나갔는데 이런 사람이 현실에 어딨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얘기하냐면 분석하려고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는 것뿐이지 실제 존재하는 인간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9세기까지는. 그런데 20세기 들어오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2차 대전 후가 되면 경제학에서는 이런 인간이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인간이라고요. Representative Agency. 에이전트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표상이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 모델을 만들 때는 인간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걸 하나의 규범으로 놓고 그걸 당연시해가지고 모델을 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책 마련을 할 때 인간은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를 생각해놓고 정책을 짜는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도넛경제학이라고 제가 번역한 다른 책이 있는데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저자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원래 아람 스미스나 존 스튜어트밀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모습은 그러니까 꼭 캐리커처라고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희화화라고 있죠. 실제 인간의 모습은 아니고 약간 좀 과장되고 코를 이만하게 그린다든가 어깨를 이만하게 그린다든가 해서 그런데 그런 순전이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20세기 후반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특징이 있죠.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까지 덧붙여서 인간이 실제로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희화화가 아니라 마벨 만화 캐릭터 있죠. 마블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들. 슈퍼 히어로 같아요. 슈퍼 히어로. 완전히 만화 캐릭터로 바뀌어버렸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실제 인간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재책이 묻고 있는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존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맡기는 것은 또 맞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는 게 그래서 나왔는데 그전까지의 경제학, 그러니까 한 2차 대전 이전까지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경제적 인간이라는 걸 상정을 하긴 하는데 이건 순전히 수리 모델 세우고 이제 그 이론을 순수 이론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 인간이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경제학자들이.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부터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실제로 이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는 바보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도 모든 효용을 다 계산을 해야지. 왜 계산하지 않고 그렇죠. 그냥 너는 왜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이려고 해. 네가 바보야 이런 식으로. 오늘 밤 침핵하는 게 더 숫자상 더 큰 이익이라고 나오면 마땅히 침핵을 해야지. 무슨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등 사람이 약속해놓고 안 나가면 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왜 소개팅을 나가냐. 이렇게까지 되면 굉장히 극단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있는 경제적인 인간 지금 현대사회에서의 경제생활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시시각각 내가 지금 나 철저하게 나의 이익으로 봤을 적에 무엇이 제일 숫자가 높게 나오는 가성비 좋은 행동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터미네이터처럼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죠. 제 말씀이 의심스러우시면요. 서점에 가서 경제경영서 코너에 쌓여있는 책들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의 한 90%는 메시지가 철저하게 경제적 인간이 되어라. 그렇죠. 돈 버는 법에 관한 책들 거의 다 그걸 기반으로 하니까요. 인간관계도 잘 관리해야 되고 쓸데없지 도움 안 되는 친구들도 사귀지 말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아이를 낳을 때에도 철저하게 나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움직여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스스로 허무와 고독 불안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홍기빈 소장이 쓴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인간의 욕망. 허무와 고독 불안으로 어떻게 인간은 스스로를 더 힘든 상황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런데 키워드가 욕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의 욕망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허무와 고독과 불안으로 빠뜨린다는 걸까요? 우선 욕망은 허무하고 고독하고 불안으로 다 붙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특히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허무해지죠. 무한한 욕망. 어떤 적당한 욕망이 아니라 채워질 수 있는 욕망이 아니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 딱 책을 펴면 맨 처음에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어느 경제학 교과서도 똑같아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며 주어진 수단은 희소함으로 인간은 항상 선택의 상황에 서게 되는데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경제학과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딱 들어갔는데 이 문장이 났어요. 사람의 욕망은 무한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후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단칸방 하나라도 행복했고 자동차가 없이도 행복했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냥 포니2 한 대면 온가죽이 너무나 신나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배기량을 따지고 집도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 그런데 사실은 인간을 만족할 수 없는 게 10억짜리 아파트를 달성을 하더라도 더 나은 상급지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제가 너무 때탔나요? 아닙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혹시 저를 갖다가 무슨 간디라든가 무슨 성인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인군자? 전혀 아니고 때타기로 따지면 저같이 때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한 2, 3분이면 생각을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욕망이 일단 제가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거는 어렸을 때 뷔페 레스토랑에 갔다가 한없이 다 먹고 싶은데 그렇죠.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정도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구나라는 걸 한 번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에 사람의 욕망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어디에 맹점이 있냐면 인간의 욕망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격을 나누지 않고 막 뒤죽박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섞어놨다고요? 네. 다 섞어놨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굉장히 질이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걸 뒤섞어놨기 때문에 이런 착각이 생깁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전개해 드릴게요. 우선 사람의 욕망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욕망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망 세 번째는 돈에 대한 욕망 물질적인 거랑 돈이랑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제가 방송에 나오게 된 것도 가문의 영광이니 제가 이 청취자 모든 분들에게 구두를 1만 켤레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들으시면 위험해집니다. 받으시겠느냐라는 건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이거 돈 받고 팔으셔도 안 되고 남한테 선물하셔도 안 됩니다. 무조건 다 신으셔야 됩니다. 만 켤레를 만 켤레를 받으시겠어요? 그 살아있는 건 다 신을 수나 있나요? 사람이 그거 어떻게 신어요? 지네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네도 아니니까 못 받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1만 켤레 선물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받으실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 있냐면은 이 신발이라는 명사를 다른 걸로 바꿔보면은 똑같아요. 제가 쌀을 1천 가만히씩을 선물해 드린다. 근데 팔 수도 없고 선물할 수도 없다. 이거 받으시겠어요? 다 먹어야 된다? 네. 못 받죠. 못 받죠. 우리가 무슨 쌀벌레도 아니고. 이걸 왜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계속 이 명사를 바꿔봅니다. 아파트로 한 번 바꿔봐요. 아파트 열체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선물할 수도 없고 물권 질권 뭐 이런 거 안 되니까 세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열체 받으시겠어요?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럼 우리가 유목민도 아니고 그럼 계속 열 군데 돌아다니면서 잘 거예요. 자, 여기서 확인되는 게 있는데요. 쌀에 대해서 무한히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에 대해서 무한한 욕망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거 자체에 대해서 무한한 욕망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는? 네. 여기에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의 몸뚜가리가 유한해서 그래요. 그렇죠. 뭐 잠을 하룻밤에 열 군데에서 잘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몸뚜가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발은 우리가 지네에 예를 든 게 그래서 그런데 발은 두 개밖에 없고요. 우리가 또 쌀벌레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뷔페 레스토랑 가서 좌절을 했던 이유는 인간의 위장의 크기는 자기 주먹만 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욕망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망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욕망은 굉장히 유한해요.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욕망 저런 욕망을 다 뒤섞어 놓으면 무한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망 얘기를 할게요. 정신에서 나오는 욕망은 어떠냐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쉬운 예를 들자면 친보 책이 나온 얘기인데 제 친구 중에 헌책을 사모으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취미인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트로피라든가 감사패 같은 거 모으는 게 취미인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 집에 가면 이게 도서관에 가족이 사는지 아니면 집에 책이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책이 너무 많아요. 두 번째 친구네 집에 가면 벽 마루의 벽 세밀 면에 트로피, 상패 이런 게 잔뜩 있어요. 그건 뭐 운동선수, 국가대표? 별게 다 있어요. 무슨 향후회에 무슨 감사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목숨을 걸어요.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서로 만나면요. 너 왜 그러고 다니라는 의미지로 서로를 봐야. 그러면 봅시다. 이 헌책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하고 트로피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는 건 정신에서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친구는 굉장히 크고 어떤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무한히 크기도 해요. 가려 어떤 사람은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데 저는 조국 독립에 대한 욕망이 무한하다고 봐요. 목숨까지 던졌으니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샤넬 명품 핸드백에 대한 욕망이 0도 없어요. 네. 본인에게 가치가 없으니. 네. 그러면 정신에서 나오는 욕망은 어떠냐.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조절이 가능해요.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어떤 욕망은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만 모아야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래서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애국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이런 거 절대로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거는 근처도 안 갈 거야. 마약 같은 거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조절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인데 돈에 대한 욕망이에요. 이건 누구나 무한해요. 누구나 무한하다고요? 정말 극소수를 제외하면 돈에 대한 욕망을 만약에 돈을 얼마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백지수표를 달라고 그럴걸요? 그러니까 신발 만 켤레는 받을 수 없지만 신발 만 켤레를 살 수 있는 돈이라면 누구나 환영하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만 켤레랑 만 켤레를 살 수 있는 돈하고 같은 거라고 착각하는데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화폐는요.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가능성이에요. 무한한. 네. 신발을 살 수도 있고 쌀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오늘 밤에 꽁돈 100만 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오늘 밤 자기 전에 이 돈으로 일본에 여행을 한번 가볼까? 옷을 한번 좋은 걸 사볼까? 막 이 생각 저 생각하잖아요. 그게 돈에 대한 욕망이에요. 돈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욕망이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욕망.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화폐에 대해서 내린 정의를 한마디로 줄이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욕망이에요.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욕망. 그걸 유동성 선호라고도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좀 다른 철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더 많은 삶이잖아요. 네. 그렇죠?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삶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더 많은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오늘 밤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누구나 다 더 많은 삶을 원할 거예요. 그래서 화폐에 대한 욕망은 무한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눠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욕망은 유한하게 처리해야 되고 어떤 욕망은 자기가 조절해야 되고 어떤 욕망은 무한한 욕망이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욕망을 같은 걸로 뒤섞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과 돈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욕망을 뒤섞어놓으면 안 된다. 사실은 제가 오리지널하게 생각했다라기보다도 아주 밑바닥의 근원적인 아이디어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아이디어예요. 이 사람이 이걸 봤기 때문에 케인즈의 금융시장 이론이라든가 자산시장 이론이 화폐에 대한 욕망이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욕망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욕망이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케인즈의 투자 이론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한 달 전쯤에는 케인즈에 대해서도 책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수정자본주의라든지 자본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중심으로 다뤘었던 거여서 오늘 이렇게 소장님을 통해서 듣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인간은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은 많은데 사실상 이 돈으로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소비인데 그런데 소장님은 소비가 결국 허무한 감정을 키운다라고 쓰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60년대부터 많은 심리학자들 철학자들하고 심리학자들이 지적을 한 문제인데 이 소비가 어떻게 사람을 소외시키고 황폐하게 만드는가. 사는 순간 그러니까 질르는 순간은 행복한데. 질른 다음 날은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이거 사려고 막 생각하고 실제로 살 때까지는 좋은데. 그렇죠. 집에 들여놓고 아이고 좋다 하고 몇 번 어루만질 때까지는 좋은데 하루 좀 심하면 하루 좀 길면은 한 한 달 정도 지나면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이게 왜 이런 거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좋은 삶이 뭐냐는 궁극적인 나의 좋은 삶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면 다시 아디스텔레스 얘기로 돌아갈게요. 아 그냥 철학자 얘기하지 말고 제 친구 얘기를 하죠. 제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이 친구는 삶의 목표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예요. 성악과 교수도 아닙니다.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건데. 무대에서는 오페라 가수.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친구가 집이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알바를 해서 이탈리아로 갈 수 있는 비행기표랑 1년치 생활비를 모아서 이탈리아로 갔어요. 나중에 들으니까는 이탈리아에서 오페라 가수가 됐다고 합니다. 와 멋있네요. 멋있죠. 제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의 경우는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 돈을 모으는 게 있잖아요. 돈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 친구의 좋은 삶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럼 이 친구가 봤을 적에 그 비행기 티켓은 그냥 물건이 아니고 이건 나의 좋은 삶을 가져다주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 돼요. 이런 거를 사는 거는 우리가 소비라고 하지는 않죠. 이건 나의 좋은 삶에 아주 직결되고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사느라고 100만 원 썼다. 이게 허물이 연결되지 않는데. 아유 그냥 저 심심한데.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자. 아니 저 여행 가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소비를 할 때의 물건을 보면은 이 소비를 했을 적에 내가 소비하는 이 물건이 나의 좋은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소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령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뭐 명품 소비하시는 분들의 무슨 그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5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살 적에 이 핸드백을 사는 것이 나의 좋은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사는 소비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500만 원을 질르는 행위 자체의 목표를 두고서 하는 행위냐라고 하는 건데. 그냥 오로지 갖고 싶어. 후자가 되면은 이게 허물이 연결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거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물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디언지에서 조지 몽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언론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인류의 소비주의가 어느 정도로 바보 같은 지경까지 왔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뽑은 가장 바보 같고 어리석은 물건 베스트 5를 뽑아가지고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실제로 나와서 파는 제품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손으로 끌고 다니는 수박 냉장고예요. 수박 냉장고요? 수박 냉장고. 크기가 딱 수박만 한데 안에 그 배터리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생장고가 돌아가는데 어디 가나 수박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수박을 유모차 끌듯이 끌고 다니는 수박 냉장고가 나왔어요. 화장품 냉장고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는데. 그건 뭐 실질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박을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나왔는데 그게 조지 몽비어가 뽑은 워스트라고 그래야 되나. 워스트라고 그래야 되나. 두 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이건 3D 프린터 팬케이크 제조기인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와 결합된 팬케이크 빚는 기계였어요.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팔립니다. 팔려요? 팔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박 냉장고 있죠? 저것도 팔려요. 잘 팔립니다. 저것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소비생활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고독하고 허무나 불안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저는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과연 40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제 키워드 하나 열어봤습니다. 인간의 돈에 대한 무한한 욕망이 있듯이 홍기빈 소장님은 경제에 대해서 설파해 주시는 것에 대한 무한한 욕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은 무한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경제적 활동. 경제적 활동이라는 키워드.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어떤 깊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까? 번아웃이라고 들어보셨죠. 다 타버린 거. 다 타버린 거. 우리가 보통 50 넘어가지고 명예퇴직이거나 회사 그만두신 분들 대기업 같은 데서 한 20년 정도 진짜 뼈빠지게 근무하시다 나온 분들 보면 번아웃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회복하는 데 한 몇 년씩 걸리는데 신문도 못 읽겠고 멍하니 테레비 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이 돼가지고 고갈됐다는 거죠. 고갈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번아웃.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번아웃 되는 게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은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나의 행동과 나의 활동과 나의 정신적 활동, 나의 육체적 활동이 수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나 스스로가 속된 말로 돈 버는 기계가 돼버려서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그러니까 밤새 야근하시고 힘들게 그냥 하루 종일 클릭클릭클릭 클릭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 세상에 굴러가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른 한편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계속 클릭클릭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지금 클릭기계가 됐는지 사람이 됐는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의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서 월급이 됐든 수익이 됐든 돈을 얻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돌아갑니다만은 원래 인간의 활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활동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무한한 능력과 욕망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해요. 능력도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면 외국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욕망도 잠재되어 있다고 해요. 진행자분은 10살 때 순댓국 먹고 싶은 욕망이 있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좀 그렇죠. 너무 어릴 때는 그때는 대부분 햄버거 아니면 피자죠. 그런데 우리가 20살 되고 30살 되면 순댓국에 소주 한 잔 먹는 욕망이 깨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욕망은 10살 때는 없었던 거냐 없었던 건 아니고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커가면서 깨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말로 나의 몸과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욕망과 능력을 다 깨워내는 삶이에요. 좋은 삶이요? 그렇죠. 욕망조차도 깨워내는 삶이요? 그럼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저는 클래식 음악도 즐겨보고 싶고 국악도 즐겨보고 싶은데 제가 재주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어서 제가 국악의 취를 키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국악을 듣고 가야금 산조를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귀를 저도 뚫고 싶거든요. 그러면 가야금 산조를 즐길 줄 아는 삶이 좋은 삶이지 맨날 듣던 거 듣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니잖아요. 그게 욕망과 능력이 어떻게 보면 맥이 닿아버릴 때 좋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능력하고 욕망의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해요. 능력이 욕망이고 욕망이 능력이라고. 수영을 하고 싶은 욕망하고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러면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연습해야죠. 인간의 활동은 원래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욕망을 깨워내고 능력을 잠재되어 있는 능력과 욕망을 계속 깨워내가지고 사람을 갈수록 더 풍요하게 만드는 게 원래 인간 활동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번아웃이라는 게 오지 않겠네요. 있을 수가 없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외국어도 잘하게 되고 친구들도 잘 사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도 읽을 수 있게 되고 능력과 욕구가 계속 불어나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은 뭔가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발생을 하죠. 이걸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홍기빈 소장님 덕에 2400년 만에 깨닫습니다. 2400년 만에 이 욕망과 능력 하나가 이제 맞닿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다음 키워드는 관계 아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평등도 일어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생태 위기도 일어난다. 그런데 스스로의 관계에서 허무, 고독, 불안이 일어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관계는 뭔가를 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농자천화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좀 이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은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자기가 땅과 하늘과 하나가 된다고 믿었고 그리고 농사를 같이 짓는 옆에 동료들이라든가 가족들하고 또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는 건 원래 끊임없이 자연하고 부딪히고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나의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고 더 큰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하면 할수록 더 고독해지게 되는데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다 개인으로 돼갖고 내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내 개인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내 개인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몰두를 해 있기 때문에 고독이 굉장히 심해지죠. 그다음에 관계가 생기긴 생겨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도. 그런데 이걸 보통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무호합니다. 네트워크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멀지도 않고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가 있을 적에 정보를 주고받는다든가 또는 가끔 협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관계로 두는 게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전면적인 관계라기보다도 기능과 필요에 따라서 맺어지는 하나의 그야말로 연결망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가면 갈수록 이 네트워크의 성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요. 기능과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연결을 하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소중하고 이거의 중요성을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데 사람이 이것만으로 살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 조직 원리를 경쟁이라는 조직 원리로 하지 말고 협동이라고 하는 원리로 조직되는 그런 경제 활동의 종류는 없겠느냐라는 건데 경쟁 말고 협동? 네. 그게 있죠. 그러니까 몇백 년 된 전통적인 조직은 협동조합 같은 게 바로 협동이라는 원리로 서로 간의 협동과 노동분업을 조직하는 건데요. 농협수협이 뭐 그런 거고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뿐만 아니고 커먼스라든가 P2P 같은 지금 미래적인 생산 방식에서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의 예를 만들면 다우스라고 하는 회사 기업 조직이 있죠. 다우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약자예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율적 조직. 이런 형태의 조직을 부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앙에 어떤 위계 조직도 없고 경영진도 없습니다. 딱 알고리즘만 있고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협업을 하는 개별 개개인들만 있어요. 이렇게 구성된 회사 형태를 다우스라고 해요. 이거는 조금 더 제가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심쿵 한방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경제생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경제생활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생활을 또 다음 세대도 계속하게 될 것인가. 무언가 바꿔야 한다면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닐까.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 좋은 삶을 원한다면 어떤 경제를 선택해야 하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깊이 있는 주제들을 생각할 거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었네요. 이 책을 특히 어떤 분들이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저자로서 책이 많이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생활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가 판데믹 경험을 하면서요. 그때 딱히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지속가능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품었었어요.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지금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삶의 방식이 자연과의 관계에서는 생태 위기를 불러오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람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는 불평등을 불러오고 있고 나와 나의 관계에서는 허무와 고독과 불안을 불러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위기가 다 지속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구부터 병들고 있고 인간 세상 스스로가 무너질 수 있으니 지속가능하지 않죠. 불평등 문제도 도저히 실마리가 잘 안 나오고요.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허무와 고독과 불안이 돼가지고 그 생각해봐요. 저는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에 스스로 출산을 포기하는 생물이 또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생물학적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구명을 해봐야 되는 일일 겁니다. 스스로 번식, 출산을 포기하는 생물. 제가 허무고독, 불안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낭만적인 얘기 아니야 이러실지 모르겠는데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자살률이 올라가는 현상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두 가지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게 허무고독, 불안이라는 점을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뭔가 묵직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지속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한번 이 책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늘 위기 이후의 경제 철학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